대전시가 다음 달 24일까지 관내 주사무소를 둔 48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렌터카 불법 대여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. 이번 점검에서 렌터카 업체의 운전 자격 확인 여부와 법정 대리인 등 동의 확인 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사고 발생 시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한 행정 지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